마지막으로 오른쪽 카메라를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그거 정말 멋지고 잘 어울리시네요. 네, 긴장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. 오늘 골든디스크 시상식 첫 번째 날에 사회를 맞추셨기 때문에 뭔가 남다른 과거도 책임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. 어떠세요? 먼저 새해 첫 2018년 골든디스크 정말 멋진 시상식에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고맙고 오늘 여유로운 시상식에 묻어내지 않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저는 흰자님과 함께 멋진 시상식 진행할 수 있어서 고맙고요. 오늘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도 재미있게 제기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이 두 분하고 이야기를 더 길게 하고 싶은데 이제 시상식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승규 씨, 이선경 씨, 오늘 멋진 진행, 기대해드리죠? 네, 멋진 진행, 그리고 멋진 모습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고맙습니다. 무대를 모시겠습니다. 이승규 씨 조심하시죠. 감사합니다.